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낯이 더 보기 좋은 여자 김연희입니다. 14년 전 호주 시동위를 건너갔다가 아예 잘 키워놓고 못다운 꿈을 이루고자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현재 전문 모델 교육과 연기 수업을 받으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현대무용, 발레, 한국무용, 그리고 클래식 보컬을 한 것이 세계의 한국미를 알리는데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를 통하여 단아하고 기쁨있는 한국의 미를 알리고 싶습니다. 그러긴 나이가 더 많다고요?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인걸요. I'm definitely more than ready. 지켜봐주세요. 참가분 후 15번 김연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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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